한류 4대 천안 원빈이 5월에 다시 일본을 찾을 것이라고 스포츠 호치가 오늘 보도했습니다. 오는 11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원빈은 5월 28일 개봉 예정인 우리형의 홍보를 위해서 일본을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. 스포츠 호치는 이 영화가 그동안의 원빈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여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영화 우리형의 일본 제목인 마이 브라더는 원빈은 폭력적이고 자유분방한 동생 역으로 출연합니다.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 역으로는 겨울연가에서 최지우의 어머니 역을 맡은 김혜숙이 출연합니다.